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더글라스 졸리 잭슨. 누구예요? 어은연. 있잖아요 이거 완전 대박 사건인데요. 우리 가족이 어쩌면 미국으로 이사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엄마랑 저를 아빠랑 미국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아빠는요 더글라스 염, 엄마는요 졸리서, 저는요 잭슨 염이에요. 근데 알아요 엄마가 왜 졸리서 했냐면요. 그래서 엄마가 졸리 아줌마보다 잭슨이 더 섹시해서 졸리 아줌마가 됐어요.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 좀 봅시다. 안 돼 졸리. 안녕히 계세요. 왜 그렇군요. 많이 졸리십니까? 근데 오늘 왜 미국으로 이사 갈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요 아빠가 미국에서 네일아트 가게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미국에 가면 엄마 보고 카운터 하라고, 카운터 보라고 했어요. 근데요 저는요 미국 가기 싫어요. 왜냐면요 미국에 가면요 봉어빵도 못 나오고요. 그리고요 동아 뱀들과 헤어져야 되잖아요. 김구찐 아저씨 우리 아빠 좀 알려주세요. 아 저거 좀 남의 사생활에 관여 안 합니다. 네 뭐 알아서 하시겠죠. 염경아 씨 사실입니까? 저희 어머님이 미국에서 미장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팁을 주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네일아트샵을 하면 대박이 난다. 특히 한국 사람이 손재주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름이 필요하니까 뭔가 이제 느낌 있게 더글라스염. 더글라스. 왜왜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에서 졸리서. 약간 입술이 도톰하니까 졸리서. 졸리서. 은율이는 이제 잭슨염 해가지고 뭔가 가족이 아티스트 느낌 나게 해서 가게에 앉아있으면 이제 네일아트 손님들이 줄을 또 서겠죠. 제가 또 미대에 다녔거든요. 디자인과. 근데 얘기하는 동안에 안 해본 표정은 정말 안 좋은데. 알고 계셨나요? 요새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안 되니까. 왜냐면 제가 다니는 네일샵에 쫓아와서 그 사장님한테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아줌마디라 얘기하면서 이 얘기 좀 얘기하면서 그래도 연예인인데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손도 보면요. 아니 일단. 알아야 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해보기도 하고 받아보기도 하고 그래야 느낌을 아니까. 자 은혁이 생각은 어때요? 아빠가 미국에서 내일 아트를 잘할 것 같아요? 내일 사업을? 엄마가 한국에서 망하는 건 괜찮은데 미국에서 망하면 다시 한국으로 못 온대요. 아빠! 그러니까 아빠 혼자서 미국에서 살아. 난 우리나라가 좋아. 뭐 야 잭슨이요. 잭슨이요? 뭐 아빠 너글라스 못 믿어. 이 이야기가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과정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이 공개 사건. 아유 유빈. 누구 엉덩이. 제가요 이건 진짜 진짜 비밀이라서 아무한테도 안 말해주려고 했는데요. 제가 뉴스에서 수리하려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엉덩이를 봐버렸어요. 아유빈이 형 엉덩이를 어떻게 다 봤어요? 제가 엄마하고 아빠하고 저녁 먹고 집에 걸어오는데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업어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업어줬어요. 근데 제 엉덩이가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참 잘 흔들어요. 근데 아빠가 뒤에서 유빈아 네 엉덩이 다 보여 이렇게 하면서 엄청 크게 웃었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 아빠가 가려줄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사진만 철칵 철칵 찍었어요. 그런지 없다보니까 바지가 약간 이렇게 내려 보였던 거예요. 되게 너무 토실토실하고 예뻐가지고 알려줬어야 됐었는데 찍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요? 봐봐요. 봐봐요. 얼굴이야 얼굴이야. 이렇게 해서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기 몽고반점 보이시죠? 몽고반점 아직도 몽고반점이에요 왼쪽 엉덩이에 몽고반점까지 지선 씨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기억납니까? 그럼요 제가 뭐 이렇게 힘들거나 우울한 일 있을 때 저 동영상 보면요 기분이 금방 좋아져가지고 만약에 1등하게 되면 저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저요? 네네 지금 엉덩이 보여주고 타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한우요 한우요 한우 한우 우아우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